안녕하세요 차현우입니다. 제가 올해 드림 콘서트의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27회 드림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되어서 더욱더 뜻깊고 설레는데요. 설레고 기대가 되는 만큼 저의 MC모습까지 잘 시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드림 콘서트, 스페셜한 라이브는 물론 루키들의 드림라이징 무대, 화려한 레드카펫, 저를 포함한 MC들의 부드러운 진행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스트르의 무대 또한 멋있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 계신 케이팝 팬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6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그림 콘서트에서 만나요. 안녕.